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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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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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영원한 깍지 찌스 선바! 극기훈련 레이스입니다 오늘. 뭐하는 거야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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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일단 꽈리다, 꽈리다. 그러니까. 가경이 너무 높아.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 설계원 선수가 감독입니다. 세강 축구 아이돌 선수와의 A매치 W. 아니 진짜! 지성이 때문에 쪼늘. 한쪽만은 찍어도 돼. 몸을 많이 움직이고. 야 이게 원포인트였다. 그렇지! 내 축과를 한번 찍고 와봐. 축과 한번 찍어봐. 한 시대를 우리 얼마나 국민들이 신나게 만들어졌었나. 감독입니다.